한 사람을 위한 사랑 시후 배월성 너를 만난 이후로 가슴에 있는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서 청초롬한 5월인 듯하다 우연히 꽃집에서 장미를 선택한 나는 장미가 시들도록 장미만 사랑한다 햇살이 눈을 뜨기도 전에 너에게 달려가는 나는 화병의 물을 바꾸고 향기를 맡으며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의 연습 중이다 적어도 장미가 화병을 떠날 때까지 내 삶의 나이데 탈토록 사랑하리라 내 삶의 나이데 탈토록 사랑하니 내 삶의 나이데 탈토록 사랑하리라 감사합니다.